민호 뉴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트로트 가수 박서진이 tv 조선의 5월 광고 시장을 석권하며 tv 조선 사장의 논란 반응을 얻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박서진은 연초부터 다수의 유명 브랜드와 계약을 맺으며 광고 모델로서 큰 인기를 얻었고 tv 조선에서도 주목받는 이름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그의 음악적 재능과 연기력도 인정받았으며 자선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롤모델로 존경받고 있다 박서진은 트로트 가수로서 독보적인 매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의 음악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감미로우며 트로트의 감성과 정서를 표현하는 데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음악적 재능과 차별화된 스타일은 다수의 유명 브랜드가 박서진을 광고 모델로 선정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또한 박서진은 연기력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그는 드라마와 영화에서 연기자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으며 다양한 작품에서 훌륭한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그의 연기는 자연스럽고 감정이 투명하게 전달되어 관객들에게 깊은 공감과 감동을 안겨준다 뿐만 아니라 박서진은 자선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인기와 명성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끌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롤모델로 존경받고 있으며 그의 행동은 예술가로서의 책임감과 사회적 이해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박서진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으며 국제 관객들에게 높은 예능감을 선사하고 있다 그의 음악과 연기는 언어와 문화를 넘어서서 다양한 국적과 세대의 관객들에게 호소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는 한국 예술의 글로벌한 인지도와 함께 박서진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박서진의 성공은 그의 노력과 재능뿐만 아니라 팬들의 지지와 사랑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서진은 끊임없이 자기 개발에 힘쓰며 음악과 연기의 경지에서 더욱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그의 향후 활동과 도약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으며 그의 광고 모델로서의 성공은 더욱 많은 기회와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박서진은 예술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와 영감을 전달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그의 음악과 연기를 통해 사람들은 위로와 희망을 얻으며 그의 존재 자체가 많은 이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 박서진은 음악과 연기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광고 모델로서의 성공과 함께 예술의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저희 뉴스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뉴스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려면 팔로우하십시오 werk의 음악과 연기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rozp 한글자막 by 한효주